어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 요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샤오미에서 나오는 맛보죠 박스를 이렇게 뜯어서 봅시다 여러분 식사들 해놨습니까 밥도 못 먹고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구성품은 매우 좋네요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설치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건 뭐 설명서를 설명서도 들어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는 똑똑하니까 굳이 설명서를 안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쓰면 되시고 자 일단 요거부터 이렇게 떼서 여기에 딱 붙여준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요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분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요 너무 쉽죠 여기를 이렇게 딱 소리 나게 끼워주고 여기도 딱 소리 나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힘껏 이러지면 딱 소리 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잘 닦일 거에요 아주 좋은 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닦으시라고요 물을 넣고 닦고 이렇게 닦으면서 물 촥촥촥촥 촥촥촥 촥촥촥 쏴주면 여기 앞에서 물이 촥촥촥촥 나온다 촥촥촥촥 그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물을 한번 채워와봤는데요 진짜 이런 제품이 생활에 유용한 동무기가 되는 그 뭐냐 바닥청소기 바닥 걸레가 되겠습니다 누가 요즘 이렇게 꾸무리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주 좋아요 저 옆으로 둘 다 셋 셋 셋 셋 셋 셋